강릉 22도 모두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오성까지는 대체로 흐리겠고, 산지에서는 매우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과 강릉 14도, 원주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화천과 홍천 28도까지 오르겠고, 양양과 동해는 1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2m로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특히 목요일에는 강릉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다 보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